아 그때 해야되는데 너무 많아지 신나가 계속 줄어드니까 중간장에서 보충하면서 이정도만 해줘도 탱크가 이뻐 보이잖아요 탱크다워 보이니까 거기 말고 거기선 위에서 아래요 여기도 까먹지마 하얘요 여기를 잡아줘 바닥을 내려놓고 그런식으로 방송이 어디서 나오는거야 에스피커 에스피커요 너무 많으면 줄 좀 흐른다 조심해라 유리창 마스킹도 해야되요 아 유리창이요? 네 그 앞쪽 거긴 아니라 거기 해야 하나? 그 측면 유리창이 있거든요 응 만족스럽다 작업 다 끝장으로 마지막에 띄워놓는게